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소명이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긴 연휴 동안 여러분께서 한 80여 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시도록 꼭 권하고 싶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시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도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떤 일이 이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룬 이 다큐멘터리가 오늘 오전 10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공평호 tv의 게시판에 나오는 바로 링크가 될 수 있고 또 공평호 tv를 방문하시더라도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썸네일입니다. 충격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한 표가라는 것이 첫 번째 다큐멘터리고 접근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는 카푸카라는 젊은 분이 실정적인 부정선거 자료 통계적인 부정선거 자료를 가지고 아주 그냥 부정선거를 영상물로 80여 원에 걸쳐 가지고 기성정결로 이렇게 정리정돈한 그런 부정선거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다큐와 약간 좀 성형이 다릅니다. 첫 번째 다큐는 그런 방송을 전문으로 해 오신 분이 접근한 것이고 오해 더 카르텔이란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조선일보의 오늘 1면 11면의 광고가 날렸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은 카푸카님입니다.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안 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2023년도 9월 27일 수요일 날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로 됐는데 공병호 tv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참 외적으로는 많은 발전했지만 내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선거 부정의 핵심은 제가 여러 다른 그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득표수를 조작해 온 거지 않습니까 특히 사전특표 득표수를 특정 후보에게서 빼앗아가지고 빼앗은 것만큼 당선시키고자 하는 다른 후보에게 대해주는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득표수 정감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저질러 왔는데 득표수를 이제 조작을 해놓으니까 중요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의 숫자하고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희한한 일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6번의 재검표가 있었는데 또 몇 번의 정거보전 절차도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가 모두 다 소각 내지 파쇄되고 인쇄소에서 새로 만든 그런 투표지가 투입됐다. 그런 정황이나 정거들이 많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대산 같은 그런 정거문에도 불구하고 조재연과 천대엽 이동원 이런 재판 대법관들이 다 그런 것을 깔아뭉개인 것이 지금 그래서 이제 4.15 총선을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일이 거의 유야무야된 상태지 않습니까 오늘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이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온 박주연 변호사가 올린 여기에 있는 인쇄 자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산시에서 출토된 내용입니다. 오산시의 재검표에 나온 건데 이렇게 이걸 한 장 한 장 여러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 qr코드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 이게 오산시의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서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제출해서 그걸 재검표 현장에서 까보니까 이게 qr코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사전투표지입니다. 그 사전투표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소에서 현장에서 앱선프린트로 출력해가지고 한 장씩 투표자들에게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검표장에서 등장한 투표지들은 모두가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인쇄소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끔은 흔적들입니다. 이렇게. 인쇄소 출신인 겁니다. 사전투표지는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쇄소에서 나온 게 된 겁니다. 인쇄소에서. 이게 다 인쇄소 작품들입니다. 인쇄소.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서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진짜 투표지를 다 버리고 다 새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인쇄소에서 만든 것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었다. 그건 곧바로 지역선관위가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버렸다는 이야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선명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남을 수가 없거든요. 이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당일투표자 같은데 어떻든 간에 당일투표자 이렇게 보시죠. 이런 먹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함께 찍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이 왜 나옵니까? 이런 선이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선이 나오는 거죠. 이 절치선이니까 당일투표지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은 다 갈아치울 때 사전투표지만 저는 갈아치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표시가 나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선관위 발표 숫자에 맞춰서 사전투표지 당일투표를 다 제조회가 집어넣은 거죠. 이걸 아마 지역선관위가 주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관련자들이 상당 부분 선거부정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지는 롤 용지이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라도 왼쪽 사진처럼 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용지는 이렇게 빳빳합니다. 물론 투표와 개표, 재검표까지 투표지가 이렇게 신권 같을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 다 투표함 전체를 가리했다는 통과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런 영수증 받아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굽어 있지 않습니까? 롤 용지가 갖고 있는 특색이죠. 이렇게 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 등장한 투표지는 다 이렇게 빳빳한 겁니다.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다 묻히고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가 그냥 나라에서 일상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방송을 내보내니까 밑에 한 분이 청취자분이 한 분이 지금은 교회에서도 부정선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공직선거가 이제 부정선거가 되면 무슨 각종 단체장선거, 아이들 학교선거 이런 게 다 부정선거가 되면 보통 명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고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국민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강하게 돼야 되거나 제왕하지 않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다 자기들끼리 이익이 있으니까 다 이제 적당한 선에서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가 부정의 일상이 되면 참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부분. 살기가 어려워지는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진다는 걸 각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무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무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그냥 관행화되어가는 사실 맨정신으로 생각해보면 선거를 부정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한국 사회가 환부가 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몇 달 노력하게 되면 이 문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지만 점점 가면서 은폐 세력들, 선거 부정을 단행한 자들뿐만 아니고 그냥 은폐하는 자, 협조하는 자, 부역하는 자, 방관하는 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참 사회가 많이 이렇게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조선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사람으로 남들이 정해주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모시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펴낸 도둑놈들의 시리즈, 특히 4.15 총선은 4권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영상물이 워낙 범람한 시대니까 책을 읽는 시간이 참 드문데 가끔은 책을 읽기를 통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책의 역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역사책은 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두텁지만 정말 흥미진지한 그런 책의 사에 대한 통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좀 원론적인 말인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는 것도 좀 삶에 대해서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나 또 어떤 만남을 갖게 되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나 좀 진지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회 어떤 사회현상에서 큰 사건이나 이런 것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식자층이나 전문가나 또 사회지도층 인사들 같으면 그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좀 진지함이나 성실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왜 터졌는지 원인은 뭔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뭔지 누가 관련됐는지 무엇을 고치면 다음에는 같은 사건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진지하게 성실하게 성찰하고 그다음에 또 방법을 찾고 이런 것이 참 필요하고 또 성공적인 삶이나 또 성공적인 그런 나라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환위기가 터지게 되면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이제 뭐 보고서도 내고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항상 뭐가 붕 뜬 뜬다 해가지고 그냥 천수답식으로 모든 것을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그냥 뭐 우왕좌왕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냥 다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선거 부정 공직선거의 부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거의 국사범 내란제지 않습니까? 국가의 헌정질수를 무너뜨리는 뭐 이처럼 중대한 범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위는 설립목적이 선거관리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부여받은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태산처럼 여러분 쌓여 있고 그것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공개가 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희들이 어쩔 건데 배째라 너희들이 어쩔 거야 선거는 우리가 아는데 뭐 이런 식일 겁니다. 대법관들도 너희들이 어쩔 건데 선거 무효소송은 단심적으로 우리가 하잖아. 우리가 결정 내리면 끝이 너희들이 왁왁 해봐요 뭐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참 자기가 낯서 자란 그런 나라에 대한 애정을 누구든지 갖고 있지만 가끔 가다 보면 참 학을 뗄 때가 있는 거죠. 그 무례함과 뻔뻔함과 거짓과 그 가정스러움과 윗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을 방문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오산시 2020년도 4.15 총선에 해군 제독 출신인 최윤희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결을 했던데요. 여기서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게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카치 테이핑은 도대체 왜 했을까. 그 아래 흑선 인쇄자국도 결국 재금표를 위해 가짜 투표지들로 투표함을 바꾸치겠다는 증거입니다. 그 스카치 테이프에 된 투표지를 돌춰보면 인쇄자국이 출력자국이 아닌 게 나옵니다. 가짜표 만드느라 수고했다. 범죄자 세력들아. 이 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역선관위 사람들입니다. 지역선관위 사람들이 밥을 먹고 할 일이 없어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만든 투표지를 공개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지역선거관리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지들에 숫자하고 공식적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달랐기 때문에 법원이 투표함을 몇 월 며칠까지 법원에 제출하라 하니까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인쇄소에서 새로 만든 투표지를 가지고 개수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아치운 새 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재검표장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왜 붙였겠습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출연한 투표지 가운데 스카치 테이프를 왜 붙였겠습니까? 이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가지고 이 기표도장을 찍은 투표자들은 없을 겁니다. 이게 왜 나왔습니까? 자 법원이 몇 월 며칠까지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일단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관위가 이미 공개해버린 발표해버린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꼭 맞춰서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실수를 해 가지고 이게 찢어진 모양이죠. 그러면 다시 인쇄소를 돌려가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언어를 보겠나 해 가지고 그냥 언급처치로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재검표장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통과류에 아주 유력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흑선 잉크 자국이 묻은 선이 있는 거죠. 이게 인쇄의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투표지들이 한 장 한 장 투표지들이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흑선이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쇄 전문가들이 인쇄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관위의 상당수가 부정선거에 관열한 겁니다. 전산 조작은 소수가 했지만 최소한 재검표 대상이 됐던 투표함들은 다 이렇게 그럼 재검표가 26군데가 됐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투표함이 법원에 제출된 게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하늘에서 만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선관위의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만든 작품인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은 투표용지를 받아 가지고 기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없고 새로 여러분들이 투표지를 만들기는 귀찮고 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뒤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해 가지고 총 개수만 맞춰버린 것.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소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흑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거죠. 이런 기표도장 보시기 바랍니다. 기표도장이 통일이 되어 있는데 기표도장이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표도장을 누가 여러분들 찍겠습니까? 급하게 뭐죠? 대량으로 인쇄해 가지고 기표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만 장을 찍어야 되니까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표도장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 투표함 속에 넣는 투표자리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박주연 변호사가 잘 공개를 했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표도장을 누가 찍습니까? 이거는 기표도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희한한 여러분들 투표지들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이렇게 희한한 투표지들이 왜 등장했습니까? 스카치테이프 기표도장 기향 이런 게 왜 나왔습니까? 이게 왜 나왔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개표소 따로 발표 따로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선관위 주도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된 거죠.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법원이 이제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후보별 득표수 조작입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차이칱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기이한 차이칱 그래프가 나옵니다. 사전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최윤희 후보한테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을 동별로 다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12% 차이칱이. 안민석은 플러스 5S 플러스 13%. 이런 차이칱 그래프가 나오는 것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칱 크기가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한 전산 조작한 대충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조작값을 구해보면 25% 내외가 될 겁니다. 최윤희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 등들을 안민석 후보한테 더해준 득표수 정감 작업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이렇게 공부들 웬만큼 한 사람들인데 통계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런 착한 규칙을 갖고 있는 차이칱 그래프가 나오는 이 하나만으로서 뭡니까 그냥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선관위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들이 기표도장의 엉망인 투표지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산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득표수를 뭡니까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키는 작업을 그러니까 복잡한 고등수학이 아니고 선거란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처럼 선거 조작이라는 것도 아주 간단하거든요. 선거 조작이라는 것도 그냥 상대방에게 표를 훔쳐가지고 훔친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해 주니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득표 수위를 차이칱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금표장에 등장하는 모든 투표지들이 다 위조 투표지로 엉망진창이 나온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병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뭐냐 다음 총선과 대선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관계를 돈독히 하다 그러지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의 정권이 이런 데 탈취가 되면 바로 그 순간 5년 전으로 그냥 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참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수 있는 거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자연스럽게 공정하게 이루어주도록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한국 사회가 이제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그냥 참 맨정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앞날이 참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입니다. 연휴 때 여러분들이 독사하실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 가벼운 그런 시대에 이런 묵직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귀한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종로구에서 여러 시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신 분한테서 그 당시에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죠. 보고서를 잔잔히 제가 읽었는데 그동안 그와 비슷한 그런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종로구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격돌한 현장이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어제 현장 보고서는 현장의 투표 과정 개표 과정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서 참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분들은 선거 부정을 참 발각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제목을 4.15 총선 투표 개표 부정 방지 우파 애국시민들 활동 비망록 아주 잘 정리된 서울시 종로구 선거구 사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전 투표지는 qr코드가 있어 전자불루기와 관련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참 이 투표지 분루기를 사용해서 조작을 하거나 qr코드를 사용해서 조작하는 것은 유관으로 판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가 뭔고 하니까 지금 이제 예를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현장에서 사람이 총을 맞아가 숨진 겁니다. 혈번이 이렇게 낭제하고 사람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총을 쐈는지 어떤 총을 사용했는지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 사람을 총으로 살해했는지 이거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통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도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누가 부정 선거를 했는지 어떤 세력들이 관여했는지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 현장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이 피를 흘리고 누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인 현장이 고소란히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총을 맞고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란 총을 맞고 쓰러진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문제가 여러분들 거론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당신들이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선거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 선관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일 거 아닙니까. 그럼 입장을 피력하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누구를 뭡니까 고소고발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당신들이 이만큼 했다 이렇게 해도 묵묵부답인 겁니다.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료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관에서 선관위일을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한 겁니다. 시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의 요지는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선거가 총을 맞고 여러분들 혈언이 낭자한 상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총을 쐈는지 어떤 방법을 추기는데 왜 살인을 할 그런 동기가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 사실은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는 것하고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에 의해 가지고 쓰러졌다는 것은 맹백한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4.15 총선 투표 개표 부정 방지 활동 비망록을 보게 되면 현장분들은 어디서 부정 선거가 일어났는데 도저히 찾아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지 있는 qr코드와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가지고는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종로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의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 입니다. 이런 차익값 그래프는 이 좌우대칭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차익값 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0%라는 것은 외부 개입에 의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을 훔치지 않고선 발생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살인 현장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4.15 총선 종로구에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을 맹확히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누가 관여했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맹확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수사당국의 몫인 거죠. 이거는 살인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 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그럼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다루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루기 때문에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데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황교안 후보한테서 황교안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훔친 것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걸 발각한 겁니다. 45장을. 딴 데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황교안이 얻은 100장당 45장을 이낙연 함께 넘긴 그리고 표수는 6799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66799표를 처리한 것이 그대로 발각 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각이 됐으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여러분 1번 2번 3번을 선관위 발표된 자료인데 발표된 자료 를 보니까 기이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인데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면 반드시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도 50% 정도가 돼야 될 건데 16%가 뻥튀기 된 66% 나온 겁니다. 표를 도덕질 했다는 이야기죠. 황교안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인데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당연히 대수의 법칙 표본의 수가 클수록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 투표 표본집단 의 성격은 비슷해야 되니까 황교안 후보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면 사진도 47% 나와야 될 건데 엄청나게 여러분들 빠진 32% 나온 겁니다. 표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플러스 16% 마이너스 15% 표를 조작했다는 거죠. 1번 2번 3번만 보더라도 선관위 가 발표된 자료가 보더라도 선관위 지도 득표수 조작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단계 여러분 더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왼쪽에 가장 a 이게 여러분들 먼구하니까 종로구에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걸 분석해 보니까 6799표를 황교안 후보와 함께 해서 훔쳤는데 6799표를 어디서 훔쳤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소선상투표에서 36표를 훔쳤고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에서 1426표를 훔쳤고 창원효자동 관내사전투표에서 395표를 훔쳤고 사직독 관내사전투표 453표를 얻었잖아요.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표를 도덕질했는지 이 표를 도덕질한 것을 조정을 해 주니까 이 가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하지 않는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청운효자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는 원래 1858표를 얻었는데 황교안 후보한테 395표를 훔쳐가지고 선관위가 몇 표로 올려줬는가 하니까 2293표로 올려줬지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청운효자동 에서 관내사전투표가 1273표를 받았는데 395표를 빼앗겨 놓으니까 878표밖에 못 받았다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된 수치를 발표한 거거든요. 가짜 진짜 가짜의 소스 다 밝혀지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 .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하면 이렇게 차익값이 아주 작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오차범위인 0에서 3%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조작값을 계속 대비를 해보는 겁니다. 10% 넣고 10% 넣으면 이거보다 조금 적어집니다. 뚱뚱한 것이 조금 홀쩍해지죠. 이것도 10% 넣더라도 정상이 아니다. 20% 한번 넣어봤습니다. 더 홀쩍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차범위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30을 넣었다. 더 더 홀쩍해지 지만 여전히 오차범위가 아닙니다. 45%를 넣었을 때 이론적으로 차익값이 오차범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양반들이 45%의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표수를 만들어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45%가 딱 찾아지게 되면 진짜를 찾아낼 수 있고 진짜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특표수를 다 재현 복원 내지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표수를 복원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선관위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특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를 조작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숫자 조작 안 했으면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위조투표지 몇 장 투입한 걸 가지고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재현 표장에서 산더미 같은 여러분들 점검물이 나왔지만 다 덥지 않습니까 거짓말 해 가지고. 그러나 이 숫자를 조작한 것 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는 뭐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를 조작했는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책이 나와 가지고 선관위 지도 선거 범죄를 낱낱이 사람들이 고해받쳐도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한테 와위로 쓸 수 없거든요. 숫자한테 사바사바 해 가지고 대법관들처럼 협조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범죄 입니다. 선관위 내부에 계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억울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이거는 그런 사적인 정의라든지 뭐 개인적 사감 이익 같은 걸 떠나 가지고 숫자 조작 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정말 겁난 일입니다. 도망갈 퇴로가 없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사회가 덮을 수는 있을 겁니다. 덮고 그냥 짓밟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정선거를 본인들이 조직적 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그거는 치울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 부정선거와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거래련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그냥 권력 교체되면 5년 전으로 이런 퇴행 하는 데는 돌아가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죠. 선거 부정 문제는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공병원 그런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과 후손들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환기하고 정거물을 밝히고 하는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활동이 이제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 상반기에 발간됐던 도둑놈들 부정성 그 해부 시리즈에게 많은 여러분들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특히 추석 연휴에 좀 지적으로 충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요즘에 보기 힘든 그렇게 잘 쓴 책입니다. 공을 들인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 충전이라는 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가 이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편견이나 어떤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많은 분들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뜻밖의 판사가 결정을 판사가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20년도 4.15 총선 관련돼서도 대법관들이 그냥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을 그냥 써버리게 되면 그것 자체가 그냥 기정사실화되니까 이번에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의 행적 을 미뤄보게 되면 전체가 증거인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선 근거로 법관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총 황당하지만 어쨌든 내린 것은 내린 것이니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오늘 조선중앙동화들은 다 일면 톱기사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은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판사가 이렇게 증거인멸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결정을 내린 뭐 아닙니다 어떻든 참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판사의 결정인데 증거인멸 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내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증거인멸 우려가 참 크다 이렇게 보는데 담당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뭐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제 공소장을 직접 읽어보진 않았지만 공소장만큼 잘 압축 요약된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이 찬성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밝힌 부분들이 공소장보다도 훨씬 더 요약 정리를 잘 해놨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정도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맞서 가지고 사건을 명료하게 정리정돈하고 관련 증거물들을 이렇게 축적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웃을 보게 되면 당연하게 영장 발법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럼 누가 개입하겠습니까 증거인멸로 인해가 가장 수혜를 크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건들에 이재명 씨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제외하고 정거인멸 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동기나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요즘 판사들은 어떻게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상황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정 등을 감안할 때 정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를 어렵다. 전제조건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대표기 때문에 정거인멸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거인멸이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4.15 총선에 대한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을 바보 천치로 여기고 있거나 전제조건이 전혀 여러분들 안 맞는 겁니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본인들이 말하는 전제조건이 예를 들면 4.15 총선에 나타난 통계적으로 특이한 현상은 특이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실시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디에크의 여러분들 조작이 되면 앞에 것도 당연히 조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 어떤 그 가정이라는 것이 전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뭐 영장 그런 거부에 대한 이웃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정도음을 감안할 때 정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로 했다.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판사도 참 판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북 송금은 다툼 여지가 있다. 대북 송금의 다툼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대선에서 한 건 하기 위해가 300만 불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시킨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이화영이 혼자 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을 판사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여기 뭐 사람들의 아우승을 치지만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법원은 사망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라가 참 위태위태한 거죠.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요 근래에 두 번의 제가 설문조사를 실으셨는데 물론 이제 설문조사라는 것이 판결이 다수가 믿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는 한 번 참조할 필요가 있죠. 8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후 7시 24분 종료 영장심사 결과가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영장심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만 6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3%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본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 6%거든요. 이제 38분 전에 정거인멸 염려 없다. 유창훈 영장정당 부장판사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한다가 3%고 이해할 수 없다가 96% 그러니까 보통의 법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번 사건을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걸. 이재명 씨가 참 정치적인 생명이 질기고 운도 좋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법리 논쟁을 벌이다가 2024년도 4월 11일 본인들이 원하는 총선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아 가지고 결국 그다음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꼼짝달상 못하게 되겠죠. 그때가 돼도 원인이 뭔지 이렇게 깨우치기가 힘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줘도 결국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어코 이재명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흔히 눈에 보이네요. 어쨌든 뜻밖의 사건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판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내용이다. 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추석 연휴에 지적으로 한번 도전할 만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상이 참 이렇게 좀 가벼운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정보들은 그냥 유튜브 같은 걸 처리하고 생각하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런 묵직한 책을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유시민 씨. 아주 그냥 입담이 좋고 또 글 재주가 뛰어난 그런 분이죠. 이제 이번에는 20대 30대가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통상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지만 누구를 밉다고 해 가지고 당신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에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하고 어가 다르다고 그걸 밖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 지금 나이가 한 60대 초반 저하고는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특히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 전체를 가르쳐 가지고 당신들 쓰레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옳은 일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저 양반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인데 이재명 검찰 수사는 2030 남성 책임이다 이렇게 특히 이제 좌파 계열의 인사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른이 돼도 유화적 생각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일이 일체 없어요 아니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이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작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본인이 결제한 건이나 본인이 추구한 일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지 그걸 인간관계 인과관계를 여러분들 그냥 점프를 해 가지고 2030에게 책임을 돌린 그것도 2030에 남성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쓰레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유시민이 2030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자기 몫을 했다 이렇게 아마 남성들이 많이 가는 무슨 엠콩 가는 그런 커뮤니티에 비하 발언했는데 어쨌든 나이도 한두 살도 아니고 이제 본인도 늙어가는 시점인데 이런 쓰레기 발언은 참 옳은 이야기가 아닌가 있네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2030 남성 탓으로 돌리며 논란이 있고 있다 20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말하고 싶다 이번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이 있다 2030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자기 몫을 다했다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은 윤석열 후보에게 2030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주로 투표한 결과를 거론한 것이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30 남성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쓰레기 통 속에 가스에 헤엄치면서 왜 인생 일부를 허비해야 되냐 이것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할 텐데 쓰레기야 너희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유시민 씨가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2030 남자들 막 함부로 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030 남성들이 자기들이 여러분들 판단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이렇게 나섰겠죠 나는 상상이 안 갑니다 비슷한 그런 연배 사람으로서 나이 먹어가면서 쓰레기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참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2030이 이재명을 안 찍었기 때문에 쓰레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양심에 참 문제가 많은 거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조작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240만 표 조작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훔쳤고 그것을 전산적으로 120만 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했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불구하고 14만 7077평가 차이로 패배한 거 아닙니까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잘 정리된 책이 도둑놈들 2권 3권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특정 정당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득표수 정감 작업 득표수 조작 작업을 선관위와 짝짝꿍이 되가지고 여러분들 추진한 경우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면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는 날이 오게 되면 참 그때 그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여러분들 평생의 훈장처럼 달고 다니던 586 운동권 출신들이 참 저질스러웠다 그렇게 아마 역사가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진중근 씨가 여러분들 한마디 했네요 60대면 내가 뭐 한다든 유시민이 자기가 충실히 지키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이런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전두엽이 부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사태 때도 또 이렇게 컴퓨터와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해가 철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행동이 좀 꿈떠지고 원숙해지지만 대다수는 그러나 반듯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현명해지거나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유시민 씨가 당신들 쓰레기다 이렇게 한 것은 딸만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못된 이야기다 대선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찍습니까 240만 표를 조작해도 패배한 선거지 않습니까 0.73% 여러분들 득표율 객차가 났는데 왜 선거 소송 걸지 않죠 새벽에 여러분들 개표하지 않은 표가 상당히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뭐죠 성복했죠 사전특표 득표율을 먼저 깠지 않습니까 먼저 깠기 때문에 대작업이 좀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어떻든 여러분들 이 책에 낱낱이 나오니까 3구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3구 대통령 선거를 조작한 방식은 2017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 모르겠습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7번 했는데 또 안 해요 바보 천치면 7번 했는데 또 안 하겠죠 내가 한다는 단정적인 토인을 쓰지 않고 7번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다음번에는 안 한다 그렇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정신들 똑바로 못 차리면 나중에 이것저것 다 뺏기니까 선거를 뺏기면 다른 것 다 뺏기는 거잖아요 재산이 온전하겠습니까 자유가 온전하겠습니까 뭐가 온전하겠습니까 조선 사람을 살다 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내놓은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병호 tv를 통해서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박사가 역사와 신학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펴낸 아주 대작입니다 특히 아르메니아라는 국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 책에서 한 8쪽 정도 소개되어 있는데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국교한 나라죠 그러나 유대인의 필적할 정도의 그런 애환과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세계사 역사 책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추석 연휴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